경냐는 최고령도자 김종은 동치께서 세무기 시험사격을 지도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령도자 김종은 동치께서 8월 10일 세무기의 시험사격을 지도하셨습니다. 온 나라가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들고 최고령도자 동지의 역사적인 시정연설과 당조항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강령적 고압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의 산악같이 떨쳐나 사회주의 관설의 전전설에서 새로운 흉령적 악량을 일으켜나가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위력한 새 전술무기들의 훌륭한 성공포검을 련일 터뜨리며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적 투쟁을 심있게 고무추동하고 있는 믿어온 국방과학자들과 군수노동계급은 당에서 최군의 연구개발 방향을 지시한 또 하나의 세무기 체계를 완성하고 당조항에 자랑찬 보고를 올렸습니다. 경량은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세무기 개발 증명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즉시 시험을 진행할 때에 대한 지시를 주셨습니다. 세무기 체계의 시험사기획을 지도하시기 위하여 이른 새벽 현지에 나오신 경량은 최고령도자동지를 리병철 동지, 유진동지, 김종식 동지, 장창하 동지, 전일호 동지, 정승일 동지를 비롯한 당조항연회와 국방과학부문의 지도간부들이 맞이했습니다. 경량은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발사장에서 세무기를 돌아보셨습니다. 경량은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나라의 지형조건과 주체전법의 요구에 맞게 개발된 세무기가 기존의 무기체계들과는 또 다른 우월한 전술적 특성을 가진 무기체계라고 하시면서 국방과학부문의 이 무기체계 개발과업을 제시한 당조항의 전략전술적 기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었습니다. 경량은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감시소에 오르시어 시험사격을 지도하시었습니다. 경량은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사격구령을 내리시자 하늘땅을 뒤흔드는 요란한 폭음을 터뜨리며 위력한 주체탄들이 자기의 탄생을 알리듯 눈부신 성광을 내뿜었습니다. 시험사격 결과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하여 세무기체계의 우월하고도 위력한 설계상 요구가 완벽하게 현실화되었다는 것이 확정됐습니다. 경량은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감시소의 영상표시장치에 전성된 세무기의 시험사격 결과를 보시고 당에서 구상하고 있던 또 하나의 새로운 무기가 나게 되었다고 못내 기뻐하시며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경량은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 국방과학자들과 군소노동기급은 당에서 방향만 주면 그 무엇이든지 못해내는 일이 없다고 당주항의 전략적 구상과 의도를 그 누구보다 정확히 간파하고 관철해가고 있는 이들은 늘 자신의 무거운 짐을 도로주고 어려움과 난관을 있게 해주는 정말 고마운 동지들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경량은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당과 흉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과 가장 고길한 초고개를 지니고 당의 국방공업발전 전략을 충직하게 받도록 나라의 방위력을 끊임없이 타죽하고 있는 국방과학자들과 군소노동기급의 영적이며 애국적인 위호는 우리당의 투쟁사와 더불어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하시었습니다.